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 제2식과 회화로 만났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중국어, 기초 중국어에도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제2식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제19가 회화 복습으로 저희 시작할게요.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한창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무슨 음악 듣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중국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제2식과 마지막 회화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주요 어휘와 표현입니다. 최근, 요즘이란 뜻이고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시 를 가운데 두고요. 난, 뒤에도 난 같은 거, a, a 같은 형태를 넣게 되면요. a, 시, a 형태를 만들면 a, 하기는 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단시, 단시, 접속사로요. 역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요, 이스, 요, 이스, 재밌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이, 아이, 사랑하다 라는 동사도 있고요.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요. 뒤에 동사가 와서요. 그 동사, 하기를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런 걸 조동사라고 저희가 앞에서 표현했었죠? 시, 환 시, 환 하고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시, 환도 원래는 좋아하다 의 의미예요. 뒤에, 만약에 근데 동사가 올 때에는 아이나 시, 환이나 조동사로서 그 동사 하기를 좋아하다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여기 알아두면 유용한 과일명 또는 색깔, 취미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과일입니다. 사과고요. 바나나입니다 포도예요 리즈 뱀데요 리 라고만 해주셔도 돼요 시과 하면 수박입니다 자, 그럼 색깔에 뜨시고요 흰색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녹색입니다 남색, 하늘색 취미라는 뜻이에요 등산하다 수영하다 지 지 지 민 기마자세로 타는 것에 대한 농사거든요 타다 자전거 다리를 벌리고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입니다 바답을 두다 앞에서 나왔었죠? 피아노를 치다 낚시하다 스키를 타다 이게는 스케이트 타다예요 인 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의미하거든요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쇼핑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다 우표 수집하다 춤을 추다 라는 뜻이에요 단어영이 끝까지 이렇게 많은데요 초급 단계하고 상관없이요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거든요 잘 정리해두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회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한번 저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 쥐진 쥐어쩌머 나? 니 쥐진 쥐어쩌머 나? 쥐진 최근에 쥐 배우다 공부하다 샤머 뭘 공부하니 뭘 배우는 중이니? 워 쥐한유 워 쥐한유 나는 중국어 배워 쥐한유 부 난 마? 쥐한유 부 난 마? 난이 뭐였죠? 어렵다는 뜻이었죠? 어렵지 않다 부 난 어렵지 않냐 부 난 마? 중국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나? 쥐한유 난 시 난 쥐한유 난 시 난 할 때 여러분 A 시 A 했었죠? 그래서 A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중국어 배우는 게 어렵긴 한데요 단시 헌유 이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뒤에가요 이렇게 역적 그러나 하면서 전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헌유 이스 매우 재밌습니다 워 쥐한유 워 쥐한유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 회화 들어보세요 니 쥐진 쥐어스머呢? 워 쥐한유 쥐한유 부 난 마? 쥐한유 난 시 난 단시 헌유 이스 워 아이 쥐한유 자 이거 저희 확장연습에서 좀 더 활용해 볼까요? 치환연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성조 표시하는 것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하다 치환 무엇을 좋아합니까? 치환샘마 당신은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니 쥐한샘마 슈이거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워 쥐한핑고 나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워 쥐한샹쥬 좋아하다 시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치환샘마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니 쥐한 샘마 엔서 나는 붉은색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워 쥐한 홍색 나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워 쥐한 황색 사랑하다 사랑하다 무엇 하기를 좋아합니까? 아이 쥐한 샘마 당신은 무엇 하기를 좋아합니까? 니 앤 쥐한 샘마 나는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워 앤 파 샨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워 앤 여융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 앤 화빈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해요 워 앤 황색 나는 바둑 뜯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 앤 샤치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워 앤 태어 우 나는 우표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 앤 지유 나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 앤 광 샹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워 앤 쥐샹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 앤 창거 老師愛唱歌吗? 워 앤 창거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저희 확장 연습이었고요. 이제 오늘의 회화 노트로 들어갈게요. 오늘 회화 노트에서 정리할 어법 지식 중에 하나가요. I 하고 시환입니다. I나 시환 자체로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사랑하다와 좋아하다에. 그런데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요. 조동사의 의미로 쓰여서요. 그 뒤에 동사하기를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두 개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볼게요. I의 동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조동사로 쓰였어요. 나는 중국어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I love you. 자, 시환 예를 들어볼게요. 동사입니다. 나는 글을 좋아합니다. I like him. 조동사로 쓰였어요. 나는 중국 요리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두 번째 어법 사항입니다. 우리 A 시 A, 단 시 C, A, 단 시 B. 그래서 A는 A입니다만, 그러나 B합니다. 그러나 B합니다.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런 구문 익혀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요. 우리 단 시 하는 게 뭐였죠? 역접이라고 그러나의 의미라고 했죠? 앞에 A 시 A가 나오면요. 그 뒤에 역접의 내용으로 단 시 외에요.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요. 그러나의 의미로可是 또는 여러분 보고. 두 가지 더 첨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살펴볼 건데요. 예문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제가 책에는 썼지만요.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학용사 중에 마르다, 말랐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쇼 네, 쇼 라고 씁니다. 쇼 그다음, 건강하다 라고 하면 때 어떻게 해요? 健康 네, 건강, 우리말이 그대로예요. 健康이라고 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쌉니다. 네, 그때 실자는요. 경성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녀는 마르기는 했어요. 마르기는 말랐습니다. 그러나 매우 건강합니다. 네, 또는可是很健康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워법 내용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른클리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바른클리닉 오늘도 얼꺼 받아쓰기, 여러분 성조 표시하는 거거든요. 듣고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이 두 번 들려 드릴 거예요. 좀 오늘은 긴 듯한데 한번 마지막 총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표기해 보세요. 일본 잉花仙 把国玫瑰燕 荷兰玉金香 中国红牡丹 世上零花多 地球是花圆 日本 잉花仙 일본 뭐였죠? 일본의 벚꽃이 잉花고요. 잉 하면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고 메이구이 잰 바고 메이구이 잰 하면 바고 프랑스 메이구이 하면 장미예요. 장미가 잰 아름답고요. 헤란 육진香 헤란 육진香 헤란 하면요. 네덜란드고요. 육진 하면은 육진香 하면은 원래 튤립인데요. 샹까지 저희 한번 해석을 하면요. 향기롭다는 뜻이거든요. 튤립이 향기롭고요. 중국 홍 무 단 중국 홍 무 단 모란 꽃이죠. 중국의 모란 꽃이 붉은 모란 꽃 시상 민 화 더 시상 민 화 더 시상 세계에는 세상에는 민 화 유명한 꽃이 더 많고요. 디 지 시 화 연 디 지 시 화 연 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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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연 하면은 화 원 지구는 화 원 이랍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여러분들 자꾸 흐물거리시면서요. 내 것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이런 것 좀 하나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어디가서 나 중국어 한다. 이렇게 티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 보호선생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늘 항상 모든 걸 할 때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뭘 하면서 항상 내 실력이 늘고 있나 늘고 있지 않나 해야 돼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중도에 하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말을 경계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늦다고 좀 그게 발전이 더디게 오더라도 그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걸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멈춰버리는 그것을 더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부파만 지파 쟌 부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 늦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쟤 단지 파 두려워한다. 쟌 정지하는 것 멈춰서는 것 여러분 저희와 이렇게 첫발을 디디고 중국어의 첫걸음에 어떤 마침표까지 찍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중도에 하체하시는 일 없이 끝까지 중국어 공부 성공하시기를 저희 정말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한마디 축복하는 한마디 할게요. 쟤 다 자 한 유 슈 시 천 공 중국어 공부 꼭 성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 잔 수고하셨습니다.